네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4탄입니다 4탄 잠깐만요 동영상이 왜 꼼짝도 안하죠 아 지금 이제 움직입니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로 녹음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자 2년 동안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8월 30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를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똑같은 날 저도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런 수익률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잠시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텐데요 자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는 영락없이 아 바닥을 찍게 될 것이고 금융위기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4탄을 공개를 하기 이전에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 이상 수익이 날 것인가 자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기존에 물량을 갖고 있던 사람들 손절 안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이겠지만 이제 저를 만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수익률 즉 여러분들의 재산이 천만원이 있으면은요 1억이 될 것이고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이구요 왼쪽 카테고리에 보면은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500탄을 선별을 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500탄 500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최하 1000%에서부터 많게는 450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 나노메딕스 상한가 해가지고 4445% 303탄 1660% 335탄 이래가지고 쭉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몇 종목만 보시면은 제가 왜 이 종목을 1000% 이상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렸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사회헌원금을 50%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50%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4탄에 추천드리는 종목 또한 무조건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1000%는 먹는 종목입니다 최하입니다 최하로 1000%는 먹는다 자 어떻게 제가 사회헌원금을 지불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 10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을 종목 추천을 받으면은 자 500만원을 제가 받게 될 것이고요 한 종목에 여기에 사회헌원금 배당금이 50%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500만원에 사회헌원 배당금이 250만원 자 합의 750만원을 매달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주식 추천 무료가 되는 거죠 자 무료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사회헌원금 배당금을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국민기업 관성은 이거는 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있는 그런 회사 그런 이상적인 회사를 추구하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회헌원금을 배당을 드리고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사회헌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딱 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25일 사회헌원금 50%를 배당을 받을 때 그것을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주시고요 나 100만원 배당받았다 200만원 배당받았다라는 인증샷을 올리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한 자료를 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 사회헌원금을 총 50%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직장 이탈 없이 직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아주 대박입니다 이 종목은요 이건 뭐 1000% 이상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가가 3600원 정도인데요 3600원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입니다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7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 없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왜 이렇게 주가는 계속 빠지는가 이거 작전이 들어간 거죠 자 지금 현재가가 3600원인데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세 토막이 더 납니다 최소한 자 세 토막이 더 나면 1000원대라는 거잖아요 1000원 저는 이 종목 500원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앞으로 3년을 더 빠질 거거든요 3년을 더 빠지면 3600원에서 저거 3년 동안 빠지는데 저거 500원 안 되겠습니까 500원 되면 이건 정말 초대박입니다 그러면 이거 15,000원 15,000% 수익 나는 거야 이거 15,000% 자 이 회사에 영업이익이 7년 동안 흑자 지속이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돈이 곳간에 아주 쌓여 있어요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죠 이 회사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요 17,000원이에요 17,000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 라고 해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쉽게 계산이 안 되네 자 1500원 이하로 더 빠질 테니까 이건 500원이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500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내 잠재자산을 아까 가르쳐 드렸죠 그 금액까지 올라가면 1000%에요 근데 거기에서 1500원에서 700원 떨어지면 2000%고 거기서 500원까지 떨어지면 뭐 거의 3000% 수익 나겠네요 이거 초대박 아닙니까 이런 이런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수익률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 해 드리잖아요 이 종목은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500원까지 떨어지면 저거는 3000% 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종합주가 미국 다우지수 이번에 이렇게 촉금락이 오기 이전에 어떤 분석을 했었는가 자 이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카페 회원들은 금융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전량 다 매도로 쳐라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분석일이라고 나오죠 요 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가 빠졌잖아요 정확하죠 자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시면 회비를 낸거에 50%를 사회환원금으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가 자 해외 파생에서 제가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받고 추천을 받고 추천 비용을 받고 회비를 받은 돈으로 저는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국민기억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 재무차트 교육 전업투자 전문 교육을 받으실 분은 010-2173-5680으로 문자를 주십시오 무작정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하시면 저는 받지 않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주시거나 네이버에 쪽지를 저한테 여기에서 붉은 태양 앞으로 쪽지를 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이 주식회사 관성에 들어오셔서 미리 인사도 하시고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00% 이상 많게는 5000%까지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시기를 잡아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가 늘어나는 그런 일을 눈으로 보게 되고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